이렇게 왼쪽부터 첫 번째 화면 벌써 끝이 났어요. 여러분들 5개 화면 중에서 벌써 한 화면이 끝이 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화면이 끝이 났어요. 2번부터 5번까지의 화면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화면 굉장히 어려워해서 이 첫 번째 화면부터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저와 함께 벌써 첫 번째 화면 쉽게 쉽게 이해해서 넘어갔죠. 더 자세한 내용은 저와 함께 이어서 할 거니깐요.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다 얻어가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본격적으로 2번 화면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상단 보시면 주기가 있죠. 개별 주기인지 종목별로 전체적인 주기인지 이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보면 봉전 기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캔들, 캔들 하나하나를 한 봉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에서 영봉전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당일을 의미합니다. 얘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앞으로 검색기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봉입니다. 영봉전이면 당일이고요. 1봉전이면 전일입니다. 2봉전이면 2거래일전이겠죠. 3봉전이면 마찬가지로 3거래일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 화살표를 눌러가면서 화살표 잘 안 보이신다고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늘려가시면서 줄여가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하나하나 줄여가고 늘려가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날짜 혹은 1봉, 1일 기준으로 1봉전, 하루 전 혹은 그럼 봉이 한 봉이 1봉이 아니라 1시간 기준이라고 했을 때에는 0봉전이면 현재 캔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1봉전이면 1시간 전, 2봉전이면 2시간 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 봉전 이것만 이해하셔도 검색기의 3분의 1은 여러분들을 잡아내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0봉전 기준 1 기준으로 제가 하나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첫날이기 때문에 좀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PPT까지 다 같이 가져와 왔죠. 제가 앞으로는 조금 불친절해질 겁니다. HTS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HTS 기준으로만 보셔도 충분히 이해 가능하게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봉전 1 기준까지 뿐만 아니라 인기 급등 조건도 있습니다. 인기 급등 조건은 가장 많이, D사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조건 검색기를 사용했던 그 수식들을 갖다가 띄워놓는 화면인데 이건 있는 증권사도 있고 없는 증권사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들의 최적화된 적합한 검색기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부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꼭 D사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다음 넘어가면요. 2번 화면 아래 보시면 대상입니다. 이 대상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주식 매매를 하다 보면 굉장히 위험한 종목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관리 종목, 환기 종목뿐만 아니라 투자, 경고, 위험 종목, 그리고 초저유동성 종목, 그리고 불성실, 공시기업 종목,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ETN, ETF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분들을 모두 다 걸러낼 수 있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종목을 뭘 골라내야 될지 모르겠다. 오늘 다 준비해 왔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종목 검색 화면 보시면 대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대상만 클릭하시면 돼요. 이건 공통입니다. 이 대상만 클릭하시면요. 대상 클릭하셨을 때 화면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이 화면 구성 처음에 보셨을 때는 좀 어렵죠? 간단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선택 대상 보시면 거울해송 종목일지, 코스닥 종목일지, 코스피 200 종목일지, 이렇게 혹은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관심 종목들 중에서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눌렀더니 이런 식으로 전체 종목들이 나오죠. 그렇게 많은 종목들이 나오고, 그 아래 제외 종목,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제외 종목입니다. 관리 종목, 거래 정지 종목, 공매도 과열 종목, 단기 과열 종목, 단기 과열 지정 예고 종목부터 해서 수많은 지정 예고, 수많은 걸러야 할 종목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 모두 다 체크를 하시면 종목들, 좋은 종목인데도 내가 놓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골라주셔야 되는데 어려우실 거예요. 제사가 그래서 이번 시간 안에 미리 다 준비해 왔습니다. 어떤 기준들을 왜 걸러내야 될지에 대해서 가지고 왔고요. 이 결산월은 전체를 눌러주시면 돼요. 종목마다 결산월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전체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종목들을 포착해낼 수가 있습니다. 벌써 이 화면이 끝이 났어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굉장히 처음에 어렵다고 생각을 하셨을 건데 저랑 같이 하나하나 보시니까 별거 없네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너튜브에서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보기 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럼 그 다음부터 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대상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제가 왜 이렇게 해드렸냐면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 듣고 이해를 못하셨던 분들 멈추셔서 지금 이 화면을 캡처해 놓으셔서 여러분 자료로 참고해 보셔도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하나하나 적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날부터 이렇게 친절하지 못합니다. 다 보시면은 제외 종목입니다. 제외 종목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많은 제외 군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시죠. 제가 이거 굉장히 다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제외 종목 보면요. 관리 종목 제외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거래 정지 종목 거기다가 공매도 과열 종목은 30분당 한 번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종목들이 탄력들이 굉장히 적어요. 뿐만 아니라 단기 과열 종목도 마찬가지로 재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아 공매도 제가 다시 한번 정지역에 설명드릴게요. 단기 과열 종목들이 그렇고요. 공매도 과열 종목은 굉장히 공매도가 급증했기. 물론 내년 6월까지는 공매도 과열 종목이 없을 거긴 하지만 이 공매도 과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정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다른 종목 일반적인 종목들보다 조금은 높기 때문에 이 공매도 과열 종목은 굳이 매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기 과열 지정 예고 종목도 조금만 더 올라갔을 때에는 단기 과열이 되기 때문에 30분당 한 번만 체결돼서 상승 탄력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 과열 지정 예고 종목들도 피하해 가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좀 신용 불가 종목들은 신용 불가 될 만큼 종목들이 그렇게 메리트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신용 불가 종목으로 제외된 건 구성으로 묶였기 때문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우선주 마찬가지로 우선주 장세가 있지만 여러분들 우선주는요 거래가 굉장히 적습니다. 거기다가 거래가 적기 때문에 급등했을 때 혹은 급등했을 때 팔면 그래도 괜찮죠. 하지만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셨을 때 급등하기 전에 팔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그러면 급락을 하거나 내가 매도를 하고 싶을 타이밍에 호가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큰 자금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우선주는 매매하기 좀 어려워요. 그리고 적립매매는 마찬가지로 이제 상장 폐지의 과정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거의 휴지조각 대기 눈앞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적립매매 종목도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요. 초저유동성 종목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매도하고 싶을 때 매도하지 못하고 매수하려고 싶을 때도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으니까 매수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초저유동성 종목부터 해서 투자 위험 종목, 투자 환기 종목부터 해서 ETF 권리락 종목, ETN 종목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종목분들 체크를 해서 걸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음부터는 조금 더 빠른 템포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화면 보시면요. 이렇게 인기 급등 조건까지도 모두 다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3번 로직인데요. 설정, 그 다음에 로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설정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설정을 채워놓으면 이런 식으로 설정값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1주기, 영봉전, 단순 거기다가 종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 설명, 설정란에서 해당 조건에 자세한 설정값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와 함께 진행해보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로직입니다. 그래서 AND와 OR 거기다가 괄호가 있는데 이 괄호와 AND, OR에 따라서 종목 값이, 결과 값이 굉장히 달라져요. 이것도 처음에는 어려우실 건데 저랑 같이 발맞춰서 해보시면 굉장히 쉬운 걸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이렇게 설정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설정된 내용들이 모여져 있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꽉 채우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주간, 일간, 월간까지 체크 가능하고 내가 설정된 조건들의 수식을 일괄적으로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5번 화면은요. 이렇게 포착된 종목들, 설정값을 검색을 했을 때 종목들이 나오는 화면이 5번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매목록부터 실시간 감시, 결과 삭제, 전략 저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있고 이렇게 실시간 화면, 5번 화면 보시면 포착되는 종목들이 모두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1번부터 5번 화면까지 다 봤어요. 이렇게 처음 봤을 때는 어떻죠? 그렇죠. 검색기 내용만 들었을 때에도 여러분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하셨는데 저랑 한 25분 정도 보셨는데 어떠셨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간단하다. 혹은 이제 나도 조금만 마음 먹으면 이 검색기 나도 쓸 수가 있겠는데라는 자신감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와 함께 앞으로 세세한 조건들, 급등주 원리부터 해서 그걸 적용시켜 보는 연습까지도 저랑 같이 한두 번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쉽게 쉽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신감 같고요. 앞으로 연말 대세 상승장에서 준비 미리미리 하셔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분들 여러분들의 손으로 직접 뽑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검색기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조건의 종목만 쏙쏙 골라주는 걸음망 같은 기능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네요. 주식수가 2천 개가 넘기 때문에 이렇게 종목의 가지수를 좁혀나가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모자라서 지금 전문가님이 빠르게 설명을 주셨는데요. 검색기 관련해서 더 자세한 교육 받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함께 하시면 되겠죠. 노란톡 함께 하시는 방법은요. 저희가 하단 자막에 띄워드리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영어로 된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셔서 지금 방송에서 마저 못한 검색기에 관한 교육, 그리고 검색기로 잡은 종목들의 수익까지 모두 모두 함께 전략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화면으로 자세한 노란톡 참여 방법부터 다시 만나보시죠. 두 번째 교육 이어서 시작합니다. 방금 기본적인 검색기 화면까지 교육해 주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검색기를 이용해서 급등주 포착하는 비밀 교육해 주신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급등주 포착하는 비밀이 따로 있나요? 물론입니다. 여러분들 급등주를 포착하는 원리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요. 제가 급등주의 원리를 이번 시간 안에 핵심 내용들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핵심 내용을 검색기에 적용을 시켜서 바로 결과치를 여러분들께 이 시간 안에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급등주의 원리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준비한 화면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검색기 급등주의 비밀이죠. 굉장히 거창한데 어떤 게 있는지 처음 보시면요. 차트의 3대 요소입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차트의 3대 요소가 뭐가 있죠?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이 있습니다. 각각의 요소 요소들만으로도 하나의 요소들만으로도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오늘은 거래량을 통해서 당일날에 급등했던 종목군들, 당일날에 급등할 종목들 모두 다 뽑아낼 수 있도록 제가 수식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래량의 원리를 알고 계셔야겠죠. 거래량 원리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퀴즈를 하나 내드릴 거예요. 시간 관계상 오래 못 기다립니다. 제가 퀴즈를 내드릴 거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같은 시간 동안 안에 거래량이 많은 거래량이 터지는 게 좋을지 혹은 적은 거래량이 터지는 게 좋을지. 제가 말씀드렸던 좋다는 의미는요. 같은 시간 동안 안에 거래량이 많이 터지게 됐을 때가 더 급등할지 적게 터질 때가 급등할 건지. 여러분들 딱 3초만 드릴게요. 3, 2, 1. 맞습니다. 많은, 같은 시간에는 많은 거래량이 터졌을 때 더 강한 종목들이 포착이 되겠죠. 이 원리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 원리로 수식들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수식을 만들어 낼 수 있냐. 자, 보시면은 30분 이내 총 거래량 대비해서 100% 전일, 전일 터졌던, 지금 이게 조금 제가 요약해서 가지고 온 건데요. 전 거래일에 터졌던, 전 거래일에 동반됐던 거래량이 30분 동안 안에 100% 똑같이 터진다 했을 때에는 굉장히 강하게, 30분 동안 안에 강하게 나오겠죠. 그렇지만, 자,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같은 시간 동안이면은 더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 더 강하게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은, 그러면 30분, 같은 30분 동안 안에 100% 터지는 게 더 강할까요? 200% 터지는 게 더 강할까요? 그렇죠. 300% 터지는 게 더 강하겠죠. 이렇게 같은 시간이면은 거래량이 많이 터질수록 더 강한 종목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또 한 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같은 거래량이면 긴 시간 동안 안에 터지는 게 더 강하게 움직일까요? 아니면 짧은 시간 동안 안에 터지는 게 더 강하게 움직일까요? 맞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집약돼서 터지는 종목들이 더 강하게 올라가겠죠. 이 흐름들, 여러분들 거래량 하면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제가 두 가지 원리 설명을 드리니까 어떤가요? 간단하죠.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거래량의 원리를 알고 계시면은, 나도 이제 당일날에 급등한 종목분들이 어떠한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화면 이어서 보면요. 같은 거래량, 총 거래량, 전일 총 거래량 100%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60분 이내에 터지는 게 강력할지, 30분, 20분, 10분 이내에 터지는 게 강력할지에는 여러분들 이제는 알고 계시겠죠. 같은 거래량이 터졌을 때에는 더 짧은 시간 안에 집약돼서 터질 때가 더 강한 거래량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요. 모든 준비가 끝이 났어요. 이렇게 급등주 종목 검색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포착해낼 수가 있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예요. 제가 여러분 친절하게 핵심 내용 정리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당일 급등하는 종목들의 핵심 원리는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이 짧은 시간 동안 안에 더 많은 거래량이 터지게 됐을 때 더 강력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마지막 여러분들께서 핵심 내용 정리까지 하셨으면 앞으로 다음 타이밍에는 실전 적용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한 텀 쉬고 나서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교육방 안내 받아보신 다음에 저런 실전 적용 연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급등주 포착의 핵심이 바로 이 거래량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급등주의 비밀, 짧은 시간에 거래량이 더 많이 터질수록 더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난다고 해주셨고요. 이런 검색기 내용 관련해서 정말 시청자분들 궁금한 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노란톡 함께 하시고 해당 모색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노란톡 함께 하시려면 하단 자막에 띄워드리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고요. 영어로 된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이용철 전문가와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들어오셔서 검색기에 대한 더 심도 있는 교육, 그리고 검색기로 포착한 종목들의 전략까지 모두 모두 얻어 가시고요. 저희 너튜브 EBC 경제 채널로도 댓글 이벤트 참여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자세한 노란톡 입장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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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